뚱고뚱고뚱고 창원룻밥 서브스크라이브 한 노트피카시아 우영선 환자 성격을 확인하러 가보시죠 네 가죠 아니 지금 눈을 어따 뜨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어딜 보고 다니시는 거예요 나는 제대로 봤는데 그쪽이 키가 작아서 안 보이는 걸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지금 진짜 어이없네 괜찮아요 지금 너무 많이 젖으셨는데 지금 나 지금 수술 때문에 좀 가봐야 됩니까 어딜 간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세탁비를 주셔야죠 그럼 아 그러면은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여기다 번호 남겨봐요 지금 빨리 빨리 가야 돼 나 지금 바빠요 번호트리셨는데 이거 하우투비어 하우투뭐 이거 유튜브에요 지금? 이따 거기다 봐요 네 네 네 가세요 어디 가세요 아 여기다 어 현금 뽑기가 귀찮아가지고 오다가 하나 사와봤어요 뭐해요 됐어요 현금으로 줘요 100만원짜리에요 이거 100만원짜리 서민들이 이렇게 하우투비어 괜찮아요? 하친도 없어요? 제가 입고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자꾸 따라다니시나? 감사합니다 진짜 어이없어 가질게요 그러면 잘 어울리시는데요 그니까요 잠깐만 저는 가볼게요 네 그래요? 저도 저도 그럼 갈게요 잠깐만 예쁘다 예쁘다 그래서 지금 그 남자랑 카톡하고 있어 아 이거 그 사람 인스타그램 어떻게 해 야 이거 어떡해 진짜 혼남이다 그래? 야 이거 좀 봐봐 야 2차 탈동되면 진짜 부자인 거야 약간 그런 거 같아 이것도 막 선발해주고 야 이거 완전 신상 아니야? 좋겠다 야 나중에 걔는 엄마가 너한테 헤어지라고 하는 거 아니야? 돈 주고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가 좀 못 사니까 야 근데 넌 그나저나 폰 바꾼 거야? 아 이건 얼마 안 하지 뭐 삼성 S7 얼마 안 하잖아 아이폰으로 바꿀까요 하다가? 아?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